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알리필 음식점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란구이팡 서초점입니다. 란구이팡은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에서 도부로 6분,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도부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.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? 매장 입구로 들어서면 테이블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리필 코너는 매장 입구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셀프 코너를 살펴볼까요? 꽃이류는 성인 1인당 18,000원에 양갈비는 성인 1인당 28,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. 화장실은 매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오늘 모둠꼬치가 생각난다면 란구이팡을 한 끼 부탁해 해서 검색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 한 끼 부탁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. 그럼 이제 다음 날에 뵙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. 다음 날에 뵙겠습니다. 다음 날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